왜 이렇게 치면 우리 너 한 번 해봐 너 한 번 해보라고 보험 되어있죠? 이거 나가 있냐 이거 나가 있냐 이거 그리고 저 팀원인데 약사박이고 조그만거죠 손이 그렇게 빠른지 몰랐어요. 타짜야 타짜 저 이거 어린이 세트 주시면 안 돼요 너무 커 우리도 너무 크다. 체온이 이거 너무 힘든데 이거 어떻게 먹냐 근데 체온이도 어느 정도는 좀 먹어줘야 될 것 같은데? 체온이도 이거 먹어도 되겠다. 이거 정도 먹을 수 있겠어 이 정도 그만큼 1분 안에 자 시작합니다. 내가 잡을게 내가 잡을게. 어 좋아. 내가 잘 크다. 아 형 얼굴만 해. 진짜 못 먹는다. 자 형식 게리처럼 먹어야 돼 게리처럼. 동호 형 진짜 빠르다 깨물어 먹어야 되는데. 깨물어 깨물어야 돼 깨물어야 돼. 아 진짜 안심이 나 아직. 어우 진짜 잘 먹는다. 아 근데 체온이가 먹으니까 되게 맛있어 보여. 야 이거 다 불려주세요. 진짜 잘 먹는다. 야 게리 맛있구나. 체온이 잘 먹는다. 게리 잘 먹는다. 게리야 배고파니? 체온이 계속 밥 먹었어. 와 이 팀. 얘네 하겠는데. 얘네 아슬아슬. 체온이 씨 뭐하세요. 체온이는 약간 진짜 백설공주가. 복사가 먹듯이 먹네. 백설공주가 난쟁이 같다. 그냥 탐나 탐나. 야 게리야 그거 뜨거운 것 같다. 요거는. 아 잘먹어. 여섯 장건. 무거운 수 없어. 그런데 많이 먹었다. 우리 다 많이 먹었어. 게리가 잘먹네. 조금씩 이렇게. 아 아쉽네. 메인 메뉴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지만 메인 메뉴는 다시 드실 수 없고요. 스테이크 한 번 나왔기 때문에. 저희 한식이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저희 스파게티 좀 하는데. 닭감사 로나? 저희 극세사 면 같은 거 없습니까? 극세사 면. 아니면 콩, 콩. 내가 성공할 것 같은 거면 그냥 삼킨다, 내가 진짜. 자, 공개하세요. 아, 참. 이거는요. 시간제 아니야, 시간제. 팀 대표 두 명이 나와서 막대과자 먹기 게임을 합니다. 그래서 얼음 조각이 가장 짧게 남은 팀이 1등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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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자, 만일에 여기서 변수는요. 막대과자가 깨먹다가 얼음이 밑으로 떨어지면 실패입니다. 실패. 실격입니다. 손으로 잡아도 돼요? 손으로 잡으면 안 되고요. 안 되고. 안 니가 약간. 형, 이제 떨어지면 아웃이래요. 아웃 공사가. 네, 저 안 니가 약간. 아, 오케이. 제가 뭐라도 도움드리고 싶은데. 마지막에는 뭐라도 도움드리고 싶은데. 승기가 앞니가 약해서. 진짜 약하대요, 앞니가. 진짜 앞니만 약해, 앞니만 약해. 우리 팀 막낸데 앞니가 약해. 이해해주세요. 이거는 거의 대패로. 너무 소요해요. 마지막에는 약간 녹이면서 그냥. 아니죠, 이거 하다가 기울이면 침이 이리로 다 넘어가는 거죠. 너무 두태형이 많아요. 형이 형 잘 맞춰야 돼요. 아무래도 한쪽으로 쭉 다 들어가야 돼요. 자, 정면 보시고요. 자, 물다가 깨지면. 자, 정면은 어디 떨어지면 땡입니다. 야, 이거 진짜 잘 먹네. 자, 시작! 상충 계세요. 야, 되겠다.